네, 안녕하세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에 소재했습니다. 가성비 최고로 좋은 역대급 가성비 화분을 소개합니다. 수입이냐고요? 노노노노노노 국내 생산분이고 가성비 역대급 화분을 소개합니다. 가성비만 좋은 게 아니고 최고로 좋은 화분을 제가 소개합니다. 나 발원공방분이라고 하고 제가 이름이 어렵다고 원공방분이라고 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한 발원공방분 화분. 지난번에 사이즈 전체 구성이 아니어서 소개하다가 판매 완료를 했지요? 자, 발원공방분 소개하기 전에 그래도 선물은 갑니다. 화분 사시고 어느 분이 다육이 구매하잖아요? 아유, 흙을 다 털어왔네. 화분 샀잖아요? 아이고, 흙 사야지. 어디께 좋대? 어머, 누가 흙을 돈 주고 사요? 그럼 돈 안 주고 사면 공짜로? 맞습니다. 심을 만큼 드립니다. 자, 화분을 6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2kg짜리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12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5kg짜리 충분히 심고도 남습니다. 어머, 많이 산다고요? 24만 원 이상이면 제가 쑥쑥이 10kg 택배비도 내가 물고 보내드립니다. 얼마나 좋으나? 입소문이 단한 쑥쑥이. 아, 깔망 안 주냐고요? 누가 안 줘? 깔망 주지? 깔망도 쓸 만큼 드립니다. 쓸 만큼 드립니다. 자, 발원공방분 일명 제가 원공방분이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발원공방분 오늘은 원형과 팔각인데 제가 번호를 매겼습니다. 어머, 번호 매겼으니까 여기부터 가야 되겠네. 자, 1번부터 갑니다. 자, 어이구 좋아라. 이거 좋아라. 이거 좋아라. 이렇게 사각형. 우리 사각형을 왜 좋아해요? 어머, 세상에. 그 저기 하기 좋다우. 정리하기 좋다우.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정리하기 좋다우. 이렇게 표현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아이고,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발원공방 1번입니다. 이런 사각입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 사이즈 갑니다. 8x8. 높이가 11.5. 하나 8천원, 8개 하시면 64,000원. 내가 왜 8개 묶었게요? 아, 64,000원이면 쑥쑥이 하나. 아, 그러면 16개 사신다고요? 그러면 128,000원? 어머, 그래요. 그러면 쑥쑥이는 5kg 충분히 심습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아, 이쁘네. 딱 자른 게 아니네. 그죠? 참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발원공방분 역대급 화분 최저가격. 아이고, 좋잖아요. 자, 흙 좋습니다. 자, 굽다리 있습니다. 배수 확실합니다. 발원공방 1번이고 사각형인데 저는 이렇게 잽니다. 어떻게 재요? 외경을 잽니다. 외경. 자, 이렇게 외경. 자, 팔 봤죠? 어메 세상에. 자 8 맞죠? 어메 세상에 자 11.5 맞죠? 어메 세상에 자 칼날은 상관없어요 8개 64,000원 16개 128,000원 아이고 그러면 흙 돈 주고 사셔봐요 5kg짜리 10,000원 택배비 하면 14,000원에 구매하잖아요 누가? 제가 다 냅니다 발원공방 1번이었어요 자 2번은 어머 사이즈가 좀 커졌죠? 자 발원공방 2번 자 갑니다 요렇게 됐어요 사이즈 아 10이에요 그죠? 자 10이에요 그 다음에 자 13 자 약간 차이가 나네 그죠? 자 요렇게 차이가 납니다 얘는 얼마개에요? 어머 하나만이 저는 5개 6만원 그죠? 10개 하면 12만원이네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5개 사면 6만원이잖아요 얘도 8개 사면 6만4천원 그러면 얘는 8개 큰 사이즈 5개 13개인데 12만4천원 계산요? 아이고 내가 다 할게 그냥 수량만 말하셔요 국내 생산분 역대급 최고로 좋은 화분 자 사이즈 으이구 세상에 좋아라 자 요아지가 발원공방 1번입니다 발원공방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휴 원형이 좋다고요? 이제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각은 정리하기가 좋은데 다 여기는 야 원형이 이뻐 아이고 나도 다 들었어 자 3번 자 3번과 4번 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발원공방 3번인데 14 곱하기 8.5 아이고 지난번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돈이 9천원 아이고 그럴리가 있어요 자 3번 4번 자 자 아이고 크기 봐봐 틀리죠? 자 발원공방 3번 사이즈 잽니다 외경을 잽니다 14 맞죠? 그리고 자 높이를 잽니다 8 8.5 맞죠? 예 그 다음에 발원공방 4번 갑니다 자 12.5밖에 안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7.5 자 요렇게 크기 잽니다 어머 이렇게 똑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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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번 3번 자 이렇게 어이구 잘 나왔네 발원공방 3번과 4번 3번 1개 9천원 7개 64,000원 3,000원 7,963 10개 하실라오? 9만원? 네 자 그 다음에 발원공방 4번 7,000원 9개 63,000원 아 10개요? 10개는 7만원밖에 안 돼요 어 10개 하셔요 그러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짠짠짠짠짠짠짠짠 칼라는 4가지 혹은 5가지인데 섞어서 그냥 갑니다 섞어서 그냥 갑니다 자 이렇게 이뻐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급다리 배수 확실합니다 자 발원공방분이고 14 곱하기 8.5 하나 9천원 7개 63,000원 맞죠? 발원공방분 4번이고 12.5 곱하기 7.5 1개 7,000원 9개 63,000원 크기는 이렇게 다릅니다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자 되셨죠? 자 지난번에 없어서 못 팔았던 아이 발원공방 5번 우리가 일명 팔각이라고 소개했었잖아요 아이고 이뻐요 자 자자자자 아 심어놓고 보니까 너무 멋집니다 발원공방 5번이고 자 아유 흰색으로 자 요렇게 사이즈 재요 자 갑니다 사이즈는 자 아유 자 11점 아 여기로 재니까 또 12까지 되네 자 요렇게 재면 11.5죠? 거 봐요 자 9cm 8.5cm 9cm 맞습니다 아유 자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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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다육이를 산목판 한판 사셔도 다 심을 수 있어요. 역대급 발원공방분, 국내 생산분 이렇게 저렴할 수가. 아 그런데 선물 주잖아요. 6만원이면 2kg, 12만원이면 5kg, 24만원이면 24만원까지는 안 산다고요? 아유 그려요. 아 살 수 있어요. 잠깐만요. 자 발원공방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캐릭터분 워터메리. 워터메리가 꽃이? 아이고 세상에 장관입니다. 제가 워터메리 2박스를 합시가 나이. 아따 세상에. 자 발원공방 화분 한 번만 대볼게요. 자 발원공방 화분이요. 그거 봐요. 역대급 워터메리. 이런 워터메리 보셨나요? 아유 통큰 다남자 2박스를 합시가 나이. 카라솔이요? 2박스 합시가 나이. 제가 진짜로 초보맘 시절에는 큰 게 좋고 풍성한 게 좋아서 무조건 합식을 했어요. 지금은 적심을 합니다. 자 발원공방분 다 보셨죠? 5번까지. 5번까지. 그 다음에 이건 잠식할게요. 캐릭터분. 원형과 사각인데 가격은 깠습니다. 자 이 아이가 원형이고 사각이고. 제가 맞아요. 따로 캐릭터분 판매 매장에서만 팔죠. 영상의 소개 잘 알았습니다. 자 캐릭터분 이게 원형이고 이게 사각이에요. 자 사이즈요 갑니다. 하나는 무조건 2만 5천원. 4개 하시면 10만원입니다. 아 두개 두개 하신다고요? 자 캐릭터분 약 11cm 11.5cm 정도 나오죠? 예 11cm 11.5cm 정도 나옵니다. 높이는 약 12.5cm 나옵니다. 자 캐릭터분은 원형 사각 두개 두개 하셔요. 4개 10만원. 원형 두개 사각 두개. 얼마나 예쁘냐면 꼭 다 닮았어요. 자 이렇게 캐릭터분은 4개 10만원입니다. 요런 캐릭터가 있어요. 요런 캐릭터. 그리고 원형분도 제가 사실은 그 오픈때 맞아요. 오픈때 제가 사용을 하려고 준비했으나 사용도 안하고 매장에서만 구독자님들이 원하시는 분들만 약간 약간 팔았어요. 이 공방도 수제공방이잖아요. 발원공방 아니에요. 수제공방분인데 기가 막히게 화분을 잘 만들더라고요. 자 캐릭터분이고 원형 하나는 무조건 2만 5천원. 자 다 되셨죠?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임영웅이에요. 자 제가 이 화분을 정말 좋아하는데 혹시라도 한 분이 10개 사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주문 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2화공방이니까. 아이고 내가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대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2화공방으로 영상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 아이요. 자 화분 먼저 소개합니다. 어머 크게 차이가 또 나겠네. 자 이렇게 갑니다. 여기요. 자 잠시만요. 이렇게 이렇게 보고 여기 왜냐하면 이게 띄었다 붙였다 하면 잘 안 붙어져요. 자 2화공방이죠? 자 16.5 맞아요? 외경이니까 외경이니까 16.5 맞습니다. 높이요? 10. 어머 왜 이렇게 높이가 10? 무슨 10이야? 참 11을 어디다 보고 쟀어. 이렇게 천차만별의 높이가 있어요. 야가 10이네. 야는 14 정도 되죠? 아 14 정도 됩니다. 자 2화공방이고 16.5 곱하기 14까지 나옵니다. 12에서 14까지 나옵니다. 하나 3만원인데 제가 뿅 반한 애가 자 봅니다. 흙은 좋아요? 끝내줍니다. 자 이렇게 멋져요. 그 마치. 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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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티. 아이고 저기 독일 샴페인만 더티냐. 나도 더티다. 2화공방이요. 자 그리고 이 국달이 있습니다. 배수 확실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하나 하나로 소개를 하지만 이 화분은 2화공방이잖아요. 이와랜드하고 동생이 하나? 오빠가 하나? 아유 동생도 없고 오빠도 없이요. 자 어쨌든 2화공방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수량은 이 수량은 없고 지금 제가 주문 들어갔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예전에 태인분과 흡사하죠.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공법입니다. 2화공방이고 하나 3만원. 4개 하시면 12만원인데 4개 뭐 8개 2, 4 아 맞아요. 12개? 3, 4, 12개. 12개 사시면은 수량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샘플로 주셨는데 맞아요. 다시 다음 지금 이제 제작 들어갔어요. 2화공방 하나 3만원. 4개 하면 12만원인데 그냥 딱 제 스타일이에요. 발원공방은 아니에요? 아이고 나 이런 얼룩덜룩한 거 진짜 좋아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발원공방 그 다음에 그 캐릭터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기는 이와랜드였습니다. 네 장완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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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에는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워서 일구여다라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열 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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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지요?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흙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흙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들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 다육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 게 창흙입니다. 창흙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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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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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요. 2,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렇죠. 두 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1,000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 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에요. 산목판. 산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산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산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휴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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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쑥이도 그렇게 좋다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다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